버너드박 씨는 연달아서 3번이나 지금 무대를 하셨는데 굉장히 얼굴이 초췌해지잖아요. 붓기가 확 툭 빠졌어. 버너드박 어떡해. 난 저기분 알아. 저기 없어도 되거든. 왜 저 눈물의 드라마 가운데 보릿자루를 저렇게 꽂아놓냐고.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. 머리 아파. 너도 있다 그럴 거야.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각자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새로운 걸 같이 도전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었고. 되게 오랫동안 추억에 남는 무대랑 노래지 않을까. 아멘. 아멘. 아멘.